자, 전국노래교실을 찾아서 여러분 잘 계셨죠? 네! 자, 전국노래교실을 찾아서 오늘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의 마음이 따뜻한 청주실을 찾아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도 준비했어요. 이 가수는 청주하고 연관이 있어요. 대청땜이 낳은 가수죠. 우리 요즘 유니멘트 노래교실에서 배웠던 노래죠. 널 보고 싶다의 주인공, 문철씨의 무대입니다. 네, 큰 박수 주세요! 네, 큰 박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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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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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아스화 눈 tinc 누군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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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아멘 마음 달래 아무리 몰아주소서 꿈을 감추는 사람 행복한 매년 만나보시는 그대 미치게 품고 싶다 죽도록 품고 싶다 내 사랑아 한 잔 숨 너의 목욕 마음 달래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의 목욕 마음 달래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의 목욕 너는 괜찮겠지? 네 방금 들려드린 노래가 늘 보고 싶다라는 제 인사님입니다. 제가 가수는 누구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체리입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죠. 금틀금틀, 동청도말로 아주 날씨가 안 좋아요. 여러분들께 많이 함께 하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과정에 항상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제가 두 손을 들면서 두 번째 곡 그대여, 아니면 들려드리고 물려받으십니다.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. 덜 비워했던 내가 더 비워 덜 비워했던 내가 더 비워 사랑하며 사랑하면서도 완벽하고 싫은 척했던 것들이었네요. 사랑하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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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널 더 붙잡고 싶은데도 널 더 붙잡고 싶은데도 사랑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 안녕하시길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들이었던 터를 피워했던 내가 더 미워 그것이 사랑이었나 봐 사랑하면서도 백명하고 시름참 죽던 것들이었나 아 가득 너를 당기 못하고 사랑 부활도 못해 먹어도 그들이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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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아멘